지금부터 강북쪽 병원 가지고 있겠습니다. 제발, 제발요. 그 노인네 좀 빨리 찾아내요. 지금 강의장 뭐하고 있는지 알아요? 또 병이 도졌어. 또 병이 도졌다고요. 그래서 저 종로 5가에서 소주 한잔 했지. 지금? 아, 나 지금 구두 닦고 있어. 박 부장 이 새끼 내 구두에다 토해가지고. 죽겠네, 이 씨. 얼마 먹지도 않고 그래. 내가 아주 돌아버리겠어. 딸녀는 집 나가서 협박이지. 남편이라는 작전은 재벌 회장이라는 사람이 길거리 구두방에서 구두나 닦고 있지. 그런데 이게 다 돌아가신 아버님 때문이 아니냐고요. 장남을 어지간히 구박했어야지. 조금만 실수해도 임원들 앞에서 면박 주고 구박하고 툭하면 임원들 구두방에다가 닦으라고 30년을 창피를 주었으니. 저 사람이 그 세월을 어떻게 견뎌내? 뒤주에 갇혀 죽은 사도세자처럼 길거리 구두방에서 구두 닦다가 죽게 생겼어요. 그러니까 그 노인을 좀 빨리 찾아내요. 강 회장이 어머니 나타나실까 봐 무서워서 저러는 거 아니야. 강 회장이 어딨어. 강 회장이 어딨어. 강 회장소장 강 회장소장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